메인 재료인 단호박은 더 맛있고 건강한 친환경으로 준비하면 더 좋겠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저는 조금 식혀서 맨손으로 만지고 있지만 방금 익힌 단호박은 매우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해요. 이렇게 치즈의 종류를 섞어서 채우면 치즈의 고소한 분미를 더욱 느낄 수 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잘 볶아진 재료로 단호박의 속을 채우고 마지막으로 달걀을 넣고 후추와 소금을 한 꼬집 넣어줍니다. 이대로 먹어도 좋지만 더 맛있는 비주얼을 위해 오븐에 살짝 구워줄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지구와 환경 그리고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오늘도 맛있게 유기농 먹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